. 평생 일만 하고 오신 양반이라고 하셔. 대답 좀. 죄송해요. 저희도 익숙지 않아서. 평생 그냥 죽어라 일만 하고 오신 거야. 집이 회사하고 집하고 그것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남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그리고 이제 이름 석자 석명으로서 또 애비로서 놀지 않고 모든 아빠들이 다 그런다 그래도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의 변천사. 예를 들면 직업이 내가 애초부터 시작을 해서 오면서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바뀌어라는 사람이야. 원래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놓지 않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이어서 일을 하고 오셨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치고 평생을 나 자신이 배운 게. 돌아가신 부모님들한테도 내가 배운 것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놀지 않고 내가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올해 내년까지 2년 안쪽으로는 조금 사고 수가 들어있어요. 그 사고 수가 좀 잘못하게 되면 구설이 돼서 관제가 될 수도 있으니 조금은 조심해라. 왜냐하면 본인 수준에서도 지금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일만 하고 오신 양반이기는 하시다마는 걱정이 조금은 지금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을 한 거야.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기준님 그러니까 아내분 아내분의 건강에 조금은 수가 사나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아빠가 컨트롤을 조금 하셔서 올해 내년 2년 안쪽까지만 좀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뭐라든가 조금 더 이렇게 챙겨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셔. 왜냐하면 이분도 원래는 자기가 자기 팔자를 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막 간다고 가지만 그렇게 자기의 몸을 막 자기만 챙기고 우리 아빠는 안 챙기고 그 정도까지의 여기 아내분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냥 그래도 이분 딴에도 자기 몸을 조금 덜 챙기고 앉아 있으니 좀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올해 이동수는 없어요. 올해는. 내가 올해 22년도에. 그렇죠. 22년도 이민년. 오랑이띠에 올해 이동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아니면 내가 다른 거에 뭐를 해보고 싶어도 내년 쪽으로 가서 투자를 하시든 내년 쪽으로 가서 그게 나랑 우리 여기 기준입니다. 아내분이랑 같이 엮였어도 만약에 뭔 일이 있어도 가족사업을 하든 아니면 따로 뭘 하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수는 내년 수에 들었다. 올해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뭐를 하고 할 적에 주식도 마찬가지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요. 내가 왠지 모르게 손재. 조금 이득을 봤다기보단 조금 손해를 봐서 괜히 거기에 신경을 더 쓰고 괜히 내가 안 하던 거 해갖고 내가 조금은 근심의 걱정이 마음속에 있어서 좀 건강을 해로울수라. 그러니 올해는 그냥 이대로 코로나나 조금 조심하시면서 건강이나 챙기시면서 움직이시래. 그러다 보면 앞전에도 사고수가 조금은 있어 보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괜히 금전을 조금 더 불려볼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움직이시다가는 그게 내가 잘못하면 단 생각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부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하셔 우리. 근데 크게나마 이제 두 분은 건강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네 저도 그래요. 나이가 있어서. 그래서 크게나마 헤어지고 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버지가 뭐 솔직히 원래는 되게 사업체도 크게 갖고 내가 커오라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사업도 예를 들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시나. 저는 지금 시내버스 직장생활 하다가 한 25년을 하다가 거의 정년시대 가까이 지나서 버스 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직접 먹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이니까 저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버스 운전만 지금 한 15년째.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1, 2년은. 그리고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은 앞전에도 말씀했지만 건강만 하고 큰 일만 변고만 없고 솔직히 그러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조금 챙겨봐야 될 거는 본인이 우리 대주님이 자식. 자식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다 괜찮기는 한데 큰 아들 수에서 조금은 우리가 살짝 어떤 바람의 풍파라고 그러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데 잠깐 하자면 이제 사실 아들 둘이 있어요. 이제 8, 6명, 7월, 5일생하고 90년도는 2월 27일인데 이건 삑 처리해 드릴게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옛날에 참 착실하고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생계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착실하고 그러고 지금 집사람 조사에 할까? 네. 네. 꺼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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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는 전화가 자꾸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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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사람들 고생할거예요. 사실 저희 사내놈 둘이지만 중학교때서부터 밥하고 이런 거는 다 가르쳤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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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은 뭐 걔네들이 직접 우리가 없어도 다 그런 거를 다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로 봐서는 제가 잘못 저걸 했는지를 모르고 큰 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착하고 저걸 하다가 옛날에 직장 다니면서 하다가 큰 놈이 작은 놈하고 싸웠어요 몰랐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는데 싸웠고 둘이 보니까 얼굴이 상처 나고 둘이 한바탕 붙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둘이 서로 앙숙이가 서로 말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먼저 한 번 노란 게 집사람하고도 다투다가 이게 집사람인데도 저걸 하다가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밥솥이 망가진 거야 던진 거야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노세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주장 나이가 지금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졌어요 큰아들? 네 큰아들이요 몇 살이예요? 몇 살이예요? 80년생이 지금 뭐야 저거지 네네 자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병인생 호랑이띠예요 그죠? 서른, 이제 여섯, 일곱 수가 됐죠 근데 작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두 분은 그냥 건강만 하셔서 이대로 그냥 내가 자식들한테 민폐만 없지만 이대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되고 아버님 딴에는 그런데 자식 수에서는 제가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듯이 큰아들 수에서 작은아들도 문제지만 지금 수전에서는 제가 아버님을 볼 적에 큰아들 수에서 어떤 우락병 우갑 이런 게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엄청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숨죽이고 누르고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은 묵었어요 그 묵었다는 거는 몇 년 차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뭐 1, 2년 차에 묵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착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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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자기의 만족성을 못 느끼니까 자기 애로 자기 만족성을 못 느끼기 바라니까 동생이랑도 예를 들면 투격들과 별거 아닌 일로 싸워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싸웠다고 해도 별거 아닌 일로 불화가 돼서 싸움 수가 됐고 또 자기 엄마한테 솔직히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부딪힘 수 있다니까 자기가 못 알으니까 자기가 욱감증에 눈이 돈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물훼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큰아들을 처음부터 아들 중에서 자식 좀 걱정하라고 해서 큰아들을 얘기를 했냐면 신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장가 갔나요? 안 갔죠? 자식들 다 걱정해야 되고요 직장도 지금 애인이 있다 그래도 장모를 한다 그래도 큰아들이 옛날에도 장남이 기둥이 올고루니 서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이야 워낙 차남이 장남 같고 박현희 회상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첫째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괘씸하고 제가 왜 저러나 싶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또 아프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먹고살기 바빠가지고 나서 아들이랑 어떤 대화를 좀 많이 못했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실 수도 있어요 약간 가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아들은 이런 상태면 직장도 온고로니 못 다니고 온전히 못 다니고요 그리고 자기 성격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어떤 걸 버리지 않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둘 다 저거 볼 때는 둘 다 가정 꾸리기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것이 부모님을 탓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안에 상문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지나면서 스물 살 그쯤에 초반쯤에 어떤 거를 타면서 오면서 그게 작은 아들은 그래도 자기 잘난 맛이라고 해서 사라를 간다고 했지만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올고로니 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옆 바에 바람이 불어노니까 이 큰 아들이 이 길로 직장을 가서 내가 직성을 풀어 먹어야 되는데 이 길로 못 가고 이 길로 가는 바람에 점점 자기 게 없어지고 자기 거를 풀고 살지 못하니까 점점 옆에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형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멀쩡할 때 멀쩡해요 아빠야 멀쩡할 때 멀쩡 그렇다고 정신병원을 가질 거예요 아니면 그렇다고 약을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분노 분노 조절이 내 아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장애입니다 다른 뭐 어디 아파서 장애가 아니라 장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걱정 저 걱정에 올해 사고서 들어왔어요 올해 내년에 그걸 너무 연연하고 생각하다 보면 속상하다 보면 그게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아들을 지금 여기다 이거를 어떤 신의 가물이다 예를 들어 귀신이 쌓였다 조상이 감겼다 그 소리는 안 나와요 단 어떤 집안에 조금 상문이 들면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아드님이 갖고 있는 요만큼이 이만큼을 부풀렀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다 보니 자기 자리를 못 찾아 직장을 갔다고 해도 만족을 못 해서 솔직히 놀 날이 더 많지 직장을 다닌 날보단 왜 가다가도 직장을 들어가서도 금방 때려치고 또 직장에서 안정을 못 해요 솔직히 따지면 얼마 전 직장 다니다가 퇴수 처리하는 데 다니다가 화학약품 저거 해가지고 발이 여기다가 이게 묻어갖고 완전히 이렇게 파여서 흉터가 돼갖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다 보면 계속 집에서 그냥 컴퓨터만 누워가고 컴퓨터에 살만 찌고 얘기를 한번 그래갖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 말씀하듯이 성격적으로 급하게 말을 해요 내가 천천히 얘기해 아빠가 얘기를 하는 게 너를 남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이건 아니라 이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닭근자식한테 어떤 아버지가 얘기해 주면 그걸 좀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큰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자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착한 성품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밑에 밑바닥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만 웃굣거리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자기가 마음 잡고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애군이라고 그러죠 다친 것도 이만큼만 다쳤으면 좋은데 이만큼을 다쳤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마음의 병이 또 세상 또 큰아들이고 하고 한데 동생도 뭐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지만 동생한테도 며느리 안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이 장애가 와버린 거야 마음의 병이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은 저희가 막 다 눌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큰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님이 하실 수 있다면 뭐 초기도가라든가 어떤 직성이 조금 눌러진다든가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는 운 말고도 옆에 있는 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털어내 주시고 가다 보면 마음을 잡으려고 할 거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착한 심성은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그 분노가 대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꾸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한 거 같거든 그런데 잘못한 거를... 저도 이제 가끔가다 화가 나니까 너 이 자식이 나가서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나갈 능력도 안 돼요 네 안 돼요 죄송한데요 말이 이제 속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가서 고생을 해 봐야지 부모 심장은 안 되지 엄마하고도 다투는 것도 그런데 가만히 어느 때는 둘이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 밖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저거 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집사람 보고 야 니가 잘못해서 얘 하고 왜 그러니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딸 씨는 아들인데 저가 그랬죠 야 엄마가 설령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사람이 좀 이게 반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끝내야 돼서 반복이 많더니 얘네 그게 또 승질이 났다 보니까 스티레스 가요 왜냐하면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또 부모님이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님을 위해서 조금 기도 공덕을 초래도 좀 밝혀놓으시고 용기를 주세요 괜찮다 세상 살아볼 때 이만하다 또 아빠 살던 시절과 너가 살던 시절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자꾸 용기를 주셔야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옛날에 이랬다 이놈의 새끼 벌써 아이를 낳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대주가 돼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도 자기 앞가림을 못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심하겠어요 둘 다 그러니깐 속 뒤잡아줘야 그냥 말은 못 하고 안심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묘짜리라든가 우리가 손대 묘짜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바람이 살짝 불기는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묘짜리가? 좀 이따 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조금은 자기 자리를 가서 진두커니 있어야 되는데 작은 아들에 대한 것보다 큰 아들에 대한 게 아버지가 조금 더 많이 더 우쿡 앞으로도 우쿡병이 조금 올 거예요 더 근데 엄마랑은 당분간은 어머니랑은 대화를 안 하셔야 돼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하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된 남자대로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세요 아니 난 그래서 여기 와서 사실 집사람을 좀 저기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대화 나오는 식으로 들어봤어요 그래서 슬쩍 내가 집사람인데 가차 그런데 집사람은 절대 안 온다 거짓이 참 세신 분이고 자기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쉽게 저희 같은 사람 말을 들어서 그렇게 갈 건 아니고 당신도 당신이 자식을 낳고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았나 그리고 옛날에는 착했는데 근데 두 분이서 먹고 살아가면서 어떤 가족에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근데 이 아들의 왜 저런 일을 한번 아 그래서 나는 집사람이 와서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작은 아들이 지금 어떤 생각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기가 보는가 하고 맨날 아들이 이제 직장도 못 구해서 저거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틀리니까 와갖고 한번 주첩하고 과연 얘가 작은 아들도 참 답답하고 큰 놈도 그러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뭔가 모르니까 모르는 세계를 좀 깨우쳐서 아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구나 근데 제가 답답해서 적은 놈하고 한번 상담을 했었어요 방에 둘이 앉아서 얘기했더니 고등학교 때 쉽게 말하면 왕따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당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가 많이 우측이 돼갖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몰랐던 거네요 몰랐어요 몰라갖고 한번 방에 들어가서 둘이 아무도 없을 때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그때서 얘가 울면서 그런 거를 겪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작은 아드님은 조금 용기를 주시고 자꾸자꾸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큰 아드님은 자존심이 무척이나 센 분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조금은 저희들의 힘을 좀 빌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가 운동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얘기도 좀 놔두고 그런데 저걸 하다가 어느 때 보면 도출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치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순간에 우리도 내려오면서 조상의 어떤 가물이 있다 신의 가물이 있다는데 박수무당이 돼 있고 신 가물이 뒤집어진 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건데 안 보이는 걸 얘기하자면 제가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분노장애가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해요 다스리지를 못한 게 그게 뭔가 없어서 아버지 자기가 직장이 번듯하고 벌어놓은 돈이 번듯하고 그리고 자기가 동생한테 훈계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형이며 그거에 대한 압박이 더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밥을 같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모 간에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말씀을 조금 그래도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라 집안에부터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해지면서 큰아들을 이겨내게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좀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볼 때는 구탄다고 해서 큰아들이 잠잠해지지는 않아요 직성이 올라온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말고도 기독공떡으로 기독공떡으로 내려서 갈 사람이 있고 또 구슬해서 갈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조금 꾸준하게 좀 초라는 거를 아들이 어떤 직성을 빌어가는 공떡 속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조금 기운을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용기를 주시며 그것이 바로 어떤 정신과를 보내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힘을 불러줄 수 있는 그 기운의 기운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두 분은 걱정 없고 아들을 조금 많이 걱정해 대해 두 아들 다 걱정이지만 제가 볼 때는 큰아들이 더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 그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그거 얘기할게요 아시겠지만